오늘의 투자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지권의 최연기 이코노미스트 연결돼 있습니다. 최연기 이코노미스트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간밤 뉴욕 증시는 혼수세로 마감이 됐는데요. 흐름을 좀 짚어주시죠. 말씀하신 대로 전일 미국 증시는 혼수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S&P와 나스닥 지수가 소폭 상승 마감한 반면에 다우와 러셀 이천 지수 같은 경우는 소폭의 하락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4분기 기업 실적 발표가 시작되는 가운데 전일에도 미국 채 금리의 상승이 있었고요. 또 최근 반등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이 출애가 되면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일정한 방향성을 보이지 않는 상황으로 인식을 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보면 지난해 연말까지 미 연준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빠르게 반영하면서 랠리를 시현했던 점이 최근에는 이런 3월 금리 인상 가능성 여전히 열려있긴 합니다만 3월보다는 5월 쪽으로 금리 인하 시점이 뒤로 밀리지 않겠느냐라는 우려 맺이는 시장 참가자들의 기대가 바뀌면서 금리가 장단기 금리가 모두, 물론 큰 폭은 아닙니다만 하락해서 상승으로 전환된 그런 상황이고요. 그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증시의 위험자산 선호 심리를 다소 약화시키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월, 저희는 사실은 작년부터 계속 2분기 중에 금리 인하 가능성을 높이 봤었는데요. 그러니까 3월의 금리 인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다음 주에 있을 1월 FNC 회의에서 확실한 금리 인하에 대한 시그널을 줘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미국 고용지표라든가 소비지표를 보면 경기 친체와는 좀 먼 그런 상황이고요. 물가 같은 경우도 디스인플레이션이 지속이 되고 있지만 11월, 12월에 물가 상승률 둔화 폭이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시장의 기대에 못 미치는 어떤 그러한 흐름들이 확인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아마 조금 더 미 연준이 확인하고자 하는 그런 스탠스가 1월 FNC 회의 중에 확인이 된다면 아무래도 시장은 3월에 금리 인하의 확률 자체가 50% 이하로 떨어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금리 인하 확률이 더 낮아지면서 오히려 5월에 금리 인하 확률이 올라가는 아마 그러한 흐름들이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 증시 3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후퇴하면서 일단 투자 심리가 한풀 꺾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향후 주목해야 할 변수나 이벤트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특징적인 게 지난 어제 같은 경우는 중국 증시가 2조 위안 규모의 경기 부양책을 발표할 거라는 기대감으로 중국 본토 증시와 홍콩 증시는 그간의 낙폭이 컸던 거를 일부 만회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LPR 금리도 동결을 했고 모든 기준 금리 자체를 동결한 상황에서 중국이 시장이 기대하는 어떤 확실한 어떤 경기 부양책을 내세우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경기 회복세도 다소 미진한 상황이고요. 올해의 어떤 경제 성장률도 해외 아이비에서는 계속적으로 성장률 전망치를 낮추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국내 증시가 물론 반도체 중심으로 수출이 회복되고는 있습니다만 일본 증시와는 상당히 디커플링이 되어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일본은 여전히 통화 완화 정책을 지속하고 있고 성장률도 작년보다는 좀 못 미치겠지만 여전히 1%대 성장을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본 증시 쪽으로는 외국인 자금이 계속 유입되고 있는 반면에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거 그리고 2차 전지라든가 반도체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큰 업종들이 어느 정도 모멘텀을 유지를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차이가 벌어지고 있다는 점 그래서 이러한 국내 증시와 일본 증시의 디커플링이 지속될 건지에 대한 여부가 중요할 것 같고요. FOMC 회의를 앞두고 미국의 12월 PC 물가가 발표가 될 텐데 아마 전월보다는 상승률이 좀 둔화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1월 FOMC 회의에서는 금리가 당연히 동결될 거고요. 그리고 조금 더 주목해야 되는 거는 3월 FOMC 회의를 앞두고 금리 인하에 대한 시그널을 어느 정도 줄지에 대한 경계 심리가 당분간 어떤 증시의 방향, 뚜렷한 방향성을 잡기가 좀 어려운 그런 국면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국내 증시와 일본 증시의 디커플링의 지속 여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12월 PC 물가 주제에 대한 상황 체크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